저는 타이완에서 강정화할로 왔어요. 아이는 따뜻하고 굳세요. 사람들은 당신을 구렁비라고 불러요. 저는 할망이 고요히 잠든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중덕바다라고 불러요. 중덕이와 중덕이의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뚝뚝하게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구렁비의 신흥소리가 들려요. 구렁비의 신흥소리가 들려요. 전세계 평화일꾼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구렁비여, 불지 말아요. 구렁비의 신흥소리를 지키고 있어요. 구렁비의 신흥소리랑 meant 종식의守候 고용히야 니다 고생 고용히야 고용히야 니다 고생 여러분, 我们听得到 시재的和平, 시재都将来到 시재的和平, 시재都将来到 니다 고생 니다 고생 감사합니다.